151층짜리 인천타워가 송도에 건설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은 마철루의 빌딩. 인천광역시 송도국제도시 U809에 건설하려던 한 쌍의 마철루. 지상 151층 613m짜리 쌍둥이 빌딩으로 완공 시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건물이 될 뻔한 인천타워입니다.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로 계획된 건물인데요. 2008년 착공시까지 가진 인천타워는 결국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바로 2008년에 불어닥친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결국 2015년 인천타워 건립 사업은 공식적으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함께 재추진 목소리가 커진 인천타워입니다. 2020년 11월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은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부동산 호조와 GTX 비노선 등 철도망이 예정된 만큼 인천타워를 재추진해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경제청 역시 송도를 대표할 랜드마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6809 개발 정상화와 함께 송도의 초고층 빌딩 건립을 포함한 랜드마크 건설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에 원한 추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인천경제청과의 소송전에서 승리한 블루코어 컨소시엄은 151층짜리 인천타워 대신 68층 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인천시민환경단체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민민 갈등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업무용 초고층 빌딩인 151층 인천타워 건설 비용은 얼마일까요? 14년 전 당시 약 3조원으로 추산된 바 있는데요. 인천타워 건설 비용은 결국 송도 6809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2015년 공식 무산된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 마철로의 빌딩이 송도 복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인천타워 건립 재추진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